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함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2차 전지주들, 반도체 주들, 전반적인 업종들에 대한 의견, 의견입니다. 의견.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맞을 리도 없고 근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자타는 모르겠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제 스스로 객관화를 하려고 항상 주식 전문가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항상 예상하는 주가 움직임에 한 10번 중에 6, 7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오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의 거의 뭐 죄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더 주식 경험이 없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니까 제 뷰 정도를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조정이 지금 시작된 지가 며칠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약간 시장은 좀 쉬어갈 수 있고 미국 시장도 다이버전스 같은 게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저는 시장도 그렇고 업종 섹터 전망도 그렇고 저는 실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난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포지션 저는 예전부터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전문가도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무슨 종목 막 이렇게 나열하고 손절가만 주면 그거 개인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틀릴 때 같이 틀리고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저는 포지션이 있으니까 아니 김동일 틀렸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리면 틀렸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전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식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내려갔으면 이걸 손해를 보고라도 팔아야 될 만큼의 어떤 필요한 대응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뭐 좀 기다려도 되는지 이것 또한 포지션이고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포지션을 좀 선명하게 하는 편이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끔 틀립니다. 가끔 틀리고 그래서 틀릴 때는 저의 의견을 참고하신 분들은 같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은 수렴 참고하시는 거고 저는 남들 신경이 안 씁니다. 누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남의 방송 모니터하지도 않고 제 방송도 모니터 잘 안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냥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기존의 제 의견들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토마토 TV에 화요일 2시 때 출연하는 이 미스터 마켓 그리고 목요일 저녁 5시에 출연하는 명인복귀 제가 딱 두 개 출연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방송에서 이 두 방송을 늘 챙겨보세요. 이게 이어져요. 제가 화요일 출연하고 목요일 출연하니까 일주일 두 번 출연하니까 거의 뭐 저의 주간뷰는 라이브로 거의 보시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아주 디테일한 장중 타이밍은 말씀 못 드리더라도 그리고 제 유튜브 김동연 TV 채널에서 유튜브 김동연 TV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제 시황뷰를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제가 보고 있는 지금의 시장뷰 업종뷰를 다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디테일한 종목을 뭐 사야 되는지 같은 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아카데미나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그건 유료니까 유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뷰가 제가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약간 조정 나올 수 있다. 조금은 시장은 안 도와줄 거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을 제가 차트 먼저 보고 잠깐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에서 조정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큰 흐름은 변함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떨어져도 됩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한 13,000 초반 정도 떨어져도 추세 안 깨집니다. 이런 거를 우린 기술 조정이라고 하죠. 기술적 조정.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에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 이건 기술적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장을 겪다 보니까 작년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7,000 스탁, 나스닥 7,000 간에 뭐 이런 것 공포감을 가지고 주식 다 털렸잖아요. 여기서. 고포스 잡아가지고 정말 엄청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주식은 방향이 그렇게 획획 바뀌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방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주 쉽게 안 바뀝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나스닥의 월봉이 너무 기니까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주봉이 1년 조정 이렇게 가격 조정 받았죠. 그리고 밑에서 기간 조정 이렇게 박스 베이스 잡아놨었죠. 그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추세 전환돼 있잖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월봉도 보시면 이게 지금 나스닥 대세 월봉인데 이렇게 살아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 긴축 조정 받고 지금 이렇게 고개 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대세 하락인 거고 지금은 어때요? 1년간의 충분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다시 복원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 이렇게 이렇게 X크로스로 올라왔으니까 주식이 이게 지금 월봉 20개월이거든요. 보통 이제 월봉 20개월을 우리가 중기 추세라고 보는데 이 중기 추세가 밑으로 꺾여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위로 역방향으로 X자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주가가 기술적 조정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매물 소화가 되고 과열 해소가 되고 손박김이 되고 그러면서 한 번 더 가려면 그런 조정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비관론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마 많이 도망간 것 같긴 한데 중북 시장이 조금 약해지니까 또 폭락이니 급락이니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기술적 조정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적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차트에는 안 나와있지만 나스닥도 지금 고점이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나스닥 보조지표도 다이버전스가 6월달부터 이렇게 나있었고 많은 데이터들이 그리고 애플이 꺾였죠. 애플도 다이버전스 나있었거든요. 테슬라 꺾였죠. 테슬라도 다이버전스 나있었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전조들이 있어 왔어요. 제 방송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 빅테크 주식들 비중 축소 의견을 한 달 전부터 계속 들여왔거든요. 좀 줄여야 된다. 조정 나올 거다. 조정 나오면 다시 사면 된다. 그런데 그런 조정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약한 거는 이거는 방향이 바뀐 게 아니에요. 조정인 거예요. 기술적 조정이라고 지금은 국면으로는 판단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아니 네가 기술적 조정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은 그 얘기가 되게 웃긴 얘기예요. 뭐 길에 걸어다니다가 넘어지면 어떡할래. 집 밖에 나가지마. 이런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사람 죽잖아. 차 타고 다니면 안 돼.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언제나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락하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경기가 좋아지고 유동성이 완화되면 그 상승장으로 그냥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술적 조정을 받다가 여기에서 만약에 뭔가 경기적인 크랙이 생기거나 유동성이 다시 타이트해지는 여러 상황이 생기면 레벨 다운돼서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혹은 여기에서 뭔가 경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이벤트 요인이 생기면 애매한 기술적 조정 받다가 그게 뚝 떨어져가지고 하락 추세를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지 지금의 기술 조정 양상을 아 이러다가 급락 나오면 어떡하지 폭락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적으로 제가 보는 주식의 어떤 관점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그냥 제 눈에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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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같거든요. 이게 3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1, 2, 3에 여기 4파동에 뭐 하여튼 뒤에 이렇게 박스 쪽으로 한 게 더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여기 바로 꺾이는 그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있으면 위에 최소한 뭐 하나는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뭐 대세 하락이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고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스티키하게 예를 들어 이번 주에 CPI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헤드라인은 지난달 3.0이었는데 3.3으로 조금 높아질 걸로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고 해서 그리고 코어도 지금 4%대 중후반에서 확 안 꺾이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금리는 높지만 만약에 코어 CPI나 코어 PC가 4%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면 이건 금리를 당장 못 내리거든요. 혹은 만약에 이러다가 유가가 올라가거나 하면 다시 또 혹은 기후위기 때문에 과거에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한 번씩 튀었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물가가 튀기라도 해버리면 고금리 유지되어야 되니까 장애물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뭔가 하락으로 대반전된다거나 이런 여지는 저는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정은 조정인데 그럼 크게 방향이 바뀌거나 심각한 훼손이 아니다. 기술적 조정 그런 걸 기술적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적 조정을 저는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는 61선 위치하고 있고 지난번에 매물 소화했던 6월에 매물 소화했던 한 13,500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게 은근히 잘 맞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계속 보셨겠지만 제가 이때 나스닥이 만 포인트 있을 때부터 계속 나스닥 13,000까지 보인다. 제 눈에는 13,000까지 보입니다. 12,000 때도 계속 그래서 13,000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13,000 금방에 오면서 제가 그래서 이건 넘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지금 기술적 조정 뭐 나와봐야 한 13,500 아니겠어? 이 정도 저는 여전히 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이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제일 크니까 나스닥이 내려올 수 있는 최대폭이 3.5%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현재 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내려올 수 있는 최대의 최대 조정은 여러분 최대로 잡고 거기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나스닥을 지수를 거래를 한다. 그럼 저는 제 기준으로 나스닥이 13,500 정도까지 조정이 보이면 저는 매수 목표가 13,500이 아니에요. 그러면 13,700 정도부터 사도 되겠네. 이런 식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래야 살 수 있지. 13,500 오면 사고 나는 그러지 않으면 안 사겠다 하면 13,500 안 오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딱 포인트를 잡는 어떤 전문가 분들은 무슨 본인이 몇 포인트 맞췄다 이런 자랑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사실은 그거 안 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뭐 그렇게 오만해. 그죠? 그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오지 않으면 그건 포지션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 매수의 영역과 매도의 영역은 여기쯤 이 가격대쯤 이렇게 놓고 저는 실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래야 뭐 사고 좀 내려오는 건 안 팔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13,500까지 나스닥을 받는데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전 지수 매매 안 합니다. 근데 나스닥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나스닥 ETF를 좌표를 찍어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13,500에 나스닥을 사겠다라고 이 정도까지 오겠네라고 예상을 했으면 저는 한 13,700대 정도부터 삽니다. 그리고 뭐 다 사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밑으로 13,500 정도까지는 특별한 이벤트 없으면 그냥 안 팔면 되지 뭐 마이너스 한 1,2% 그냥 견디면 되는 거지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식이 제가 이번에 목표치 분석을 해보니까 에코프로가 155만 원이 딱 나왔어요. 저는 에코프로 155만 원이 제가 보는 중기 기술적 마디에 딱 걸렸는데 그럼 저는 150 150 정도나 140대 정도도 매도권이지. 목표치가 155가 나오면 근데 물론 1차 120에서 155까지 점프하긴 했어요. 그럼 뭐 한 130대나 140대 팔고 나서 그 위로는 그냥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아까워도 속 쓰리고 말면 되지 난 많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기다려서 어디서 살까를 계산하고 있다가 또 원하는 가격대에 사면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좀 약간 지금 얘기가 헷갈릴 수도 있겠네. 저는 음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주도 업종 잘 안 바꾸잖아요. 저는 2차전지 끝났다 반도체 사세요 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2차전지입니다. 반도체 저는 밑에 삼성전자를 제가 5만 원대는 사시라 그랬죠. 하이닉스 7만 원대 제가 사라 그랬죠. 저 네이버 19만 이하 제가 사라 그랬죠. 그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싸니까 안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분들 사놓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거잖아요. 팔아 팔아 삼성전자 이익실현 의견 드렸잖아요. 난 반도체 너무 빨리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근데 2차전지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주도주는 변함없다. 다만 과열이다. 과열이다. 시장이 막 붐업했지만 과열이다. 양극재 과열이고 에코프로 비행 과열이고 포스코홀딩스도 나중에 미래가치가 어떻든 간에 아직까지 리튬 현금화 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너무 과열 아닌가 종목당 거래대금이 4조씩 나오는 걸 계속 할 수는 없어. 우리 시장의 예탁금이 55조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고객 예탁금이 55조인데 에코프로 거래대금 하루에 5조 에코프로 BM 6조 에코프로 4조 포스코홀딩스 6조 어떻게 이렇게 계속 거래 터지냐고. 그죠? 그러면 아 이건 과열이다. 그럼 과열 매도 해놓고 지금 과열 진정됐잖아요. 주가가 40% 30% 떨어져서 지금 과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다시 또 적합해서 왜? 수급적으로 과열했던 거지 산업이 과열인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주식, 시장, 사람을 따로따로따로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2차전지 산업이 과열이에요? 2차전지 산업 과열 아니에요. 장기성장 초동기예요. 여전히. 저는 지금보다 2차전지 산업은 내년도 혹은 2027년도까지 캐펙스 대충 잡혀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2배 이상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동차 침투율 제가 50%로 계산을 하는데 저는 나중에 사람들 장밋빛을 보는 사람들은 100%라고 하지만 저는 인간의 해계모니와 인식을 바꾸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릴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완전히 전기동력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아직까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의 짐투율을 대략 기준을 잡고 있는데 지금의 2027년까지 캐펙스는 20%밖에 커버를 못해요. 그럼 50% 가려면 2배 이상 더 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기차 2차전지 산업은요. 아직까지 성숙 국면이 결코 아니에요. 성장 국면에서 수주 나오면 올라갔다가 계약 나오면 올라갔다가 계약이 텀을 두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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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약이 나오니까 계약 공백기나 이럴 때는 주식 좀 쉬겠죠. 지금처럼 수급적인 뭔가 이렇게 군중심리든 뭐든 생기면 올라갔다가 과열 올라갔다가 좀 쉬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식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2차전지까지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런 조정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좀만 떨어지면 맨날 폭락이니 급락이니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2차전지가 고점에서 과열이 좀 나왔다고 폭락을 하는 애 왜 주식시장이 요즘 정치도 너무 극단적이고 세상이 모르겠으면 예전보다 훨씬 극단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하고 계층 간의 갈등도 심하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주식시장에서의 많은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심리나 혹은 멘탈리티 자체가 너무 저는 극단적이라고 좀 과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되게 조심해서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자는 스스로 냉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고 스스로를 자기 객관화 해야 되지만 이 내가 속해 있는 시장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의 투자들이 좀 뭐랄까 2차전지 가진 사람들과 2차전지 못 가진 사람들 2차전지 가진 사람들은 2차전지 조금만 안 좋게 얘기하면 막 좌표 찍어서 욕합니다. 네가 뭘 알아 우리 배터리 아저씨가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2차전지를 못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야 그건 너무 비싸 너네 미친 거 아니야 퍼 100배짜리 주식을 어떻게 사 근데 사실 여기에는 내가 사지 못한 안타까움을 그런 표현으로 방출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를 너무 높게 산 게 아닌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막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투자 의견들이 뭐 진짜 극과 극이에요. 뭐 아니면 돕니다. 이건 폭등할 거 앞으로 10배 올라갈 거야. 니네는 죽었어. 반 토막 3분의 1토막 날 거야. 아니 주식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중간이 자꾸 없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오판을 하게 돼요. 주식시장과 주식시세는 극단적 움직임의 빈도가 오히려 적고요. 이번처럼 폭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거는 예를 들어 1년 12달로 보면 급등한 한 달 급락한 한 달 남은 10개월은 중간이라고요. 별 움직임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등락하는 구간이 훨씬 길어요. 근데 그건 자극이 적고 한두 달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는 거는 강력한 자극이다 보니까 그 변동성이 자꾸 매몰돼서 너무 과 판단하게 되는데 큰 흐름과 작은 변동을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큰 흐름을 보고 갈 것인지 작은 변동도 대처를 하면서 움직일 것인지 저는 좀 작은 것도 대처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는 제가 이게 직업이니까 맨날 보고 있고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보다는 잘 보이는 편이니까 근데 그걸 잘 못하는 분들은 그냥 큰 방향으로 가세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조정장은요 종목 압축이 기회가 돼요. 원래 좋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시점 선별이 아니지 초기에 선점할 수 있는 시점은 시장 조정기예요. 시장 조정기 시장 조정기가 그래서 주식을 열심히 연구하는 투자자거나 전문가들은 조정기에 바빠요. 조정기에 볼 게 많아요. 종목도 많이 살펴야 되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다른 좋은 주식들이 막 태동합니다. 조정기에 그게 어떤 거냐면 조정기라는 거는 시장이 2700에 있다가 250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2700에 있다가 250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힘들어서 내 주식 어떻게 돼야 될지 이것만 고민을 하시는데 혹은 뭔가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장 떨어졌다. 뭐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 이게 되게 초보적 발상이에요. 부동산은 그렇게 해야 돼요. 부동산은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좋은 블루칩군에서 하는 게 맞긴 한데 주식은 제가 가격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회사는 영업활동을 하는 이익단체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건 현재의 이익집단이라는 기업이 얼만큼 이익을 영위하는 영업환경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지금보다 앞으로 더 강하고 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10만원에서 5만원까지 많이 떨어진 걸로 여러분들이 자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꾸 소외주 내지는 시장에서 가장 약한 종목에 자꾸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전부터 늘 말씀드렸죠. 좋은데 쌀 수는 없다. 싼 거는 그냥 빚이떡이다. 세상에 싸고 좋다고 하는 물건은 대부분 불량 사기품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좋은데 싸지는 유일한 경우가 조정장이에요. 시장이 약할 때는 좋은 주식도 못 가요. 그래서 이익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붙잡혀 있어요. 시장에 그런 종목들이 조정장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장에서는 내 주식 갖고 머리만 지어뜯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좋은 산업들인데 내가 그동안은 못 샀든 안 샀든 어쨌건 놓친 것들 중에서도 그렇고 혹은 내가 몰랐던 종목들도 그렇고 실적과 이익이 좋은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조정받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발목 잡혀있는 주식들 그런 종목들을 사야 돼요. 그리고 혹은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시장 조정이 마무리 딱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주식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때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도주를 초반에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모든 조정장이 빠져나올 때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물론 여러분들이 산업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주식 매크로만이 아니라 업황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업종에서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전지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엘제 엘에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코스모 그룹주들 PNT를 필두로 해서 장비주들 이런 것들 다 깨고 있어야 돼요. 이 회사가 무한회사고 지금 현재 실적이 밸류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걸 다 깨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주식들의 내용을 읽고 있으면 시세를 쫙 보면 보이거든요. 이거 잘 버틴다. 그리고 실적은 어차피 어차피 산업 다 좋으니까 실적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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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주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얘는 지금 현재 더 좋나 보다. 하고 있다가 조정이 딱 마무리되면 걔부터 탁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종목을 바꿔도 되고 신규매수 해도 되고 예를 들어 다른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HBM이니 지금 미세공정 선당공정 가지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만 좋은 주식들 이번에 많이 올린 것들 중에서도 조정 받을 때 얕은 조정으로 잘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실적은 여전히 얘는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런 종목들이 시장 조정이 끝나잖아요. 거기서 그게 또 가요. 이거를 지금은 분류하고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락폭이 너무 깊지 않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류를 해두세요. 그리고 업종은 당연히 그 전에 먼저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견고한 주가 움직임이 유지가 되면 조정이 마무리되면 선행 주도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2차전지 종목군들 중에서도 다 같이 조정이 나왔지만 주가가 좀 견고하게 조정폭이 크지도 않고 차트도 깨트리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분위기가 조금만 나아지고 낙폭화되어 2차전지 주들이 멈추고 하면 걔네들은 오히려 고점을 시도한다고요. 업종 내에서 종목 선병화를 하는 방법이고 시장 안에서 다음 주도주를 포착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다음 주도주라는 건 주도주가 바뀐다는 전제인데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의 성장주 안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은데 그리고 조정시에 자꾸만 제일 많이 떨어진 거 사지 마세요. 이건 진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정장에서 시장이 좀 떨어질 때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건 제일 약한 거예요. 제일 약한 거예요. 그런 건 올라올 때 오히려 제일 무거워요. 개인 투자들이 제일 많이 사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나치게 고평가이거나 실적이 잘 안 나온다거나 그런 주식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건 당연한 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으로 자꾸 접근하시려는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번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좋은 건 싸야 할 수 없다. 2차전지 얼마나 강합니까? 쌉니까? 오히려 비싸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싸다. 명품 쌉니까? 비싸지.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갖지 못하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명품인 거예요. 주도주? 아무나 초보 투자자가 다 살 수 있으면 그게 주도주예요. 그거는 이제 끝나는 주식이지. 꺾인 주식이지. 그러니 좋은데 시장이 약해서 좀 쉴 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2차전지도 이렇게 조정받고 할 때 또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기로 보면 아직도 2차전지를 2023년도 8월달까지 아직도 2차전지를 한 번도 못하신 분들은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발을 담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아니 뭐 에코프로 BM이 40%가 떨어졌는데 포스코 표체의 40%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40%가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해야죠. 끝났다고 막 끝났다고 끝났다고 아 니네 물리네들 약으로 이게 아니라 저 좋은 산업이 과열에 들어갔다가 과열이 해소됐으면 지금부터 다시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런 것들 오히려 선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기회로 이 조정 구간을 활용하시기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는 조정기에도 이런 성장주를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는 싼 주식은 시장이 싸지자 시장이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이 주식이 싸지 않잖아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싸다는 주식은 시장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얘는 못 올라갔기 때문에 싼 거잖아요. 시장이 내려와 그럼 얘 안 싸잖아요. 더 내려가요. 그죠? 그럼 얘는 언제 올라갈 것 같아요? 시장이 이만큼 올라가면 다른 거 다 올라가고 나서 얘는 못 올라왔네. 얘는 너무 싼 거 아니야?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요.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주식을 자꾸 가격으로 가격으로 싼 거 싼 거 싼 것만 찾으면 자꾸 꼴등 주식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성장비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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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성장에 대한 아 난 나이가 많아서 난 자산이 커서 그래서 뭐 자꾸 안정적으로 싼 주식 가치주를 찾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 바닥에 30년 가까이 있어 보면서 연세가 많다고 해서 자산이 많다고 해서 욕심 적지 않아요. 절대. 인간의 욕심은 돈이 많거나 남녀노소 어린애들이 사탕 먹고 싶어하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남녀노소 지위고와 학력을 아우러서 거의 다 평준화해요. 다 비슷해요. 100억 갖고 있는 분들은 100억 갖고 있는 만큼 욕심이 있어요. 10억 갖고 있는 분들은 10억 갖고 있는 만큼 욕심이 있고 천만 원 갖고 있는 분들은 천만 원 만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연세 중요하지 않아요. 80대 90대 분들도 중장기 투자합니다. 왜? 주식을 그 성장으로 볼 줄 아니까. 그래서 성장을 무슨 뭐 빅테크 나는 잘 모르는데 모르면 자제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엔터주 지난주에 사야 된다 그랬죠. 저 우리 딸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딸애들한테 아이돌 몇 날 물어봅니다. 얘는 얘는 어때 인기가 많아 친구들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제가 이번에 하이브를 추천을 했어요. 아카데미에서도 조동식 하이브 사야 된다. 그리고 오늘 하이브 실적 나왔죠. 제가 생방송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가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우리 생방송 회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실적 잘 나왔는데 팔아야 됩니까? 축하 떨어지는데 아니요.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 차익은 소화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왜? 성장이 계속 되니까 성장이 계속 성장이 계속 되니까 BTS를 대체할 때 뉴진스라는 그룹이 나왔고 남자 아이돌도 지금 막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니까 이익이 밀도가 유지가 되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조정 시에 매수죠. 이번에 엔터즈 기술적 조정 나왔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성장이라고 성장이라는 게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사가 지금보다 돈을 더 벌 것 같다. 그게 성장주예요. 지금은 전력기기 변압기 송배전 기업들 다 성장주예요. 왜? 미국의 인프라 투자 전력망 전기차 배선 만들어 걸고 친환경 투자해야 되는 거 다 송배전이잖아요. 그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당분간 그쪽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성장주예요. 성장주가 별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게 성장주예요. 추가적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은 거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주가가 막 동요 요동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2차전지 중에 변동성 제일 큰 양극제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에코프로 BM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는 뭐 이번에 에코프로 BM 플러스 났네. 자 이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번에 많이 올랐죠? 여기는 과열이었어요. 이 거래대금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이 거래대금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제가 볼 때 몇 달 걸릴 거예요. 그 몇 달이 걸리지만 여기는 과열이었는데 40%가 떨어졌죠? 전 고점 레벨에서 멀지 않은 구간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무서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무서운 자리가 아니라고요. 2차단지 다시 또 매수권 들어왔다고요. 다만 직전 편향 버리세요.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못 들어갈 겁니다. 대신 한 두 달 기다리면 이 레벨까지는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기대 수익률이 한 20% 나와요. 아주 좋은 구간이에요. 아래로는 단기 손절 안 해도 돼요. 아래로는 단기 손절 안 해도 돼요. 주식을 여러분 맨날 손절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손절 잘해야 된다고 손절 잘하면 깡통차입니다. 손절 너무 잘하면 안 돼요.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구간에서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주식을 살 줄 알아야지. 뭘 자꾸 차트만 보고 하니까 손절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깨짐 손절 얼마 깨짐 손절 뭐 장난치는 거야. 내 돈을 그냥 여러분 얼마 깨짐 손절은 한 10만 원 가지고 장난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천만 원 2천만 원 1억 2억 3억 넣어가지고 무슨 깨짐 손절 깨짐 손절이야. 손절 20천만 원 3천만 원 날라가는데 손절을 안 해도 되는 구간을 기다려서 주식을 사는 거고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주식을 사면 돼요. 그거는 성장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성장 궤적이에요. 이렇게 제가 그냥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그냥 마무리합시다. 자 이게 로고차트입니다. 로고차트가 뭔지는 그냥 공부하세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 설명 못 드리고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의 성장 궤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에코프로의 장기 성장 대세선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여기는 이게 시황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붙잡혀 있던 거예요. 그거를 커버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올해 연초에 급등한 거고 지금 이렇게 성장 궤적에서 대세 라인이 아래쪽에 조금 더 아직 공간이 있긴 한데 30을 크게 이탈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의 성장 궤적에서는 그러면 지금 30 초반 들어왔잖아요. 별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지금은 오히려 여기는 너무 과했지 여기는 여기는 별로 위험한 구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가지고 버텨도 돼요. 왜? 아니 양극재 앞으로 얼마나 많이 더 쓰일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셀 기업들의 생산 캐펙스 셀 기업들의 생산 캐펙스만큼 양극재 생산 계약이 돼 있는 거니까 그게 지금 전기차 침투율 20%밖에 커버를 못한다니까요. 전기차 침투율이 30% 40% 되면 셀 기업들 전기 완성차 전기차 업체들은 셀 추가 계약해야 되고 셀 업체들은 양극재 추가 계약해야 돼요. 그럼 리튬 더 필요하고 내려와서 사는 건 안전한 거예요. 이쪽 산업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디서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그거까지 제가 위클리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 제가 이번에 이거 안 샀죠.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있죠. 제가 양극재는 이번에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권하지 않은 거 비싸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30은 괜찮아요. 물론 진짜 펀더멘탈로 보면 30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성장 뷰가 확실하니까 30 초반은 걱정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 지수가 2570대인데 주도주군인 전지 쪽 소재 2차전지 섹터가 다시 하단 박스 하단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장은 별로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히려 다시 또 2차전지 사야 되는 구간이 지금 됐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2차전지 급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수 영역에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동안 2차전지가 급락했기 때문에 반대급부에서 올라온 네이버나 이런 건 단기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장세가. 크게 다를 면 없어요. 너무 막 의미 크게 둘 거 없고 그냥 지금 그런 시장이구나. 미국도 조금 더 눌림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시황이니까 느긋하게 느긋하게 2차전지 가격 조정권이니까 일부 소외주 반등순환 마무리 국면입니다. 핵심 주군 단기 가격 조정 목표치 근접했습니다. 느린 반등 느린 반등 V자로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찍고 박스 이렇게 박스 근데 지금 박스의 하단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2차전지 주가 급락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 것들은 시세 약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 미국 증시가 기술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의 상승 기대감이나 속도도 조금 느긋하게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성장 반도체 소부장 일부와 2차전지 셀 장비 그리고 소재도 이제 저가 매수권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 소재는 지난주까지 소재는 천천히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소재를 오늘부터 제가 저가 매수 의견 드립니다. 셀 장비는 해도 됩니다. 여전히. 그리고 엔터주 계속 가시고 건설기계 전력망 계속 하세요. 안 무너집니다. 쉽게. 그리고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쪽에서 현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 있죠. 미용 의료기기도 있고 덴탈기기도 있고 건강보조식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조적인 성장계적에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미국 금리 5.5 성장률 제한 그리고 유가가 여전히 80불 때 이거 경기 쉽게 안 좋아집니다. 경기주 낙폭주 아직 멀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주 낙폭주 2차전지가 좀 꺾이니까 잠깐 수납매 나와 제가 말씀드린 주도주 차별화는 늘 상시적이고 과대낙폭주 반등은 수납매 반등은 가끔이에요. 가끔. 그 가끔이 끝나가고 있다. 다시 또 전지 중심으로 하는 주도주 쪽으로 포트폴리오 주 구성을 권장해드리고 반도체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가세요. 반도체 안에서 종목을 열심히 연구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던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